신뢰가 한번 볼까? 내 발목 막히지 마 야 두껄로 두껄로 건물뛰어서 도망가는 그런 거 없어? 없어 낭루 쥐어따니까 낭루 쥐다뿌어 낭루 쥐다뿌어 연습 좀 하라고 전하에 임준환 다 죽었네 어떻게 먹겠는데 얘랑 형은 방어 떠나고 뭐 갈려고 견왔대? 나 벙커러시 뭐 옛날부터 벙커면 다 되는 줄 알아 뭐하고 있어? 빈집 빈집 막혔어 야 쥐어 증거 있어? 형 때문에 쥐는데 지금 당당해 지금 야 이 벙커가 얼마나 센데 쥐어 완전 녹슬었어 완전히 늙었어 뭐야 그게 뭐야 이거 아니 거기 왜 있어 대체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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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쥐어 빨리 쥐어 아 너무 늦었나? 야 아 부스러웠다 진짜 늙었어? 뭐 임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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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못했어도 되겠냐 아니 내가 한번 해봐야지 힘내해 광개토 태양 광개토 태양에는 스타XX 같이 수많은 병력을 움직이는 전략 모드가 있고 크래시의 OX 같이 성을 공격하는 공성 모드가 있습니다 다양한 재미가 있는 광개토 태양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욱 재밌습니다 광개토 태양 많이 사랑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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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